얘네 고장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라면 아 힘들어 오바퀴 누나 온다 빨리 숨어야지 와 하고 놀래켜줄 거야 다녀왔습니다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 다들 어디 나갔나 보네 아 깜짝이야 놀랄지 놀랄지 재미나 캬캬캬 재미나 캬캬캬 정말 진짜 깜짝 놀랬잖아 너무너무 재미나 캬캬캬 재미나 캬캬캬 진짜 저건 뭐야? 뭐가? 저게 뭐지? 뭔데? 글쎄 뭐지? 당신은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티비를 켜세요? 게임? 이거 뭐지? 티비를 켜라고? 응? 뭐 쉬어와 오 뭐야 이거 나 좀 무서워 이거 무슨 파피 플레이 타일 타임 게임 같은 건가? 뭐야 비키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응 엄마다 그래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너네는 지금부터 무언가를 찾아야 돼 무언가라니 그게 뭔데요? 응 할아버지의 유물 할아버지 유물? 응 할아버지가 지방 곳곳에 이렇게 유물을 숨겨놨거든 근데 엄마도 얼마 전에 할아버지 일기장을 통해서 알게 됐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명탐정이셨어 늘 수수께끼를 좋아하셨지 수수께끼? 문제를 풀면 엄청난 선물이 있대 선물이 뭔데? 엄마도 모르지 엄마도 안 찾아봤으니까 아 궁금해 궁금하지? 궁금하면 어서 찾아봐 응 굴러 응? 어? 엄마 엄마 엄마가 사라졌어 엄청난 선물이 뭘까? 와 누나 엄청난 선물이 기대돼 너무 기대된다 할아버지가 어떤 걸 주셨을까? 코락코락할 거 주지 않으셨을 거야 캐캐캐 맞아 분명 금이나 다이아몬드? 와 빨리 찾아보자 수수께끼가 어딨다는 거지? 지방 곳곳이 있다고 했으니까 찾아보자 응 설마 이런 데 있진 않겠지 어? 진짜 있었어? 어? 오리온 나 단서 발견했다 어? 뭐야 어디야 어디 여기 숨겨져 있었더니 말도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단서 알겠습니다 그리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주세요 어? 뭐야 방이네 으잉? 잘못된 거? 어디 보자 뭐지? 오! 알겠다! 뭔데 뭔데? 나는 모르겠어 지금 시간이 한신데 해가 지고 있어 그렇다고 또 해가 뜨는 시간도 아니야 한신은 정답! 와 맞았다! 예쓰! 예쓰! 정답! 뿡뿡! 뭐야? 맞추면 뭐예요? 주면? 주면 뭐지? 음식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가장 음식이 많이 들어가는 곳? 냉장고 아니야 정답! 인정이죠? 예쓰! 그럼 냉장고로 냉장고로 가보시다 냉장고로 가보시다 뭐가 있나? 어? 냉장고 안에 뭘까 키키키키 맛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뿡뿡! 설마! 태블릿? 엥? 태블릿? 아니 왜 태블릿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신거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반전이다 와우 키키키키키 뭐가 들었을지 이 안에? 영상이다 어? 혹시 도? 도둑? 헉? 문 딴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방금 뭐야 뭔지 알아보지? 영상에 나왔던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검은 옷 2번 어? 검은 옷 맞아 마스크 마스크 기억 안나 3번? 남자? 4번 수염 아니야 남자였어 확실해 나 왜 이렇게 기억 못하지? 내 생각에는 4번 수염이야 2번 마스크 아니면 수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있잖아 다들 마스크 쓰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던 건지 벗고 있었던 건지 잘 기억 안난다? 나만 그래? 아니 오키님도 그러신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그거 헷갈린다 저희는 4번 수염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4번 수염 맞습니다 3번은 온키님들 맞췄어요? 우린 맞췄어요 뽕뽕 아까 영상 보면 마스크 꼈죠 이 사람 꺼먹으시고 남자고 아 수염이 없네요 와 쫑긋쨑긋 와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우리를 위한 선물을 분명히 할아버지가 남겨두셨을 거야 맞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이쁘했는데 좋은거 주시겠지 다음 넘겨봐 태블릿에서 다음 문제 뭘까 다음 문제 에어컨 위를 보세요 에어컨 위 에어컨 위에 뭐가 있었지 어 어 뭐야 와 풍선이다 풍선의 정체는 과연 뭐지 누나 풍선 밑에 쪽지가 있어 뭐지 터트리세요 유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드디어 유물을 찾았나봐 와 드디어 성공했다 뭐지 기대된다 와 기대돼 완전 기대기대 뭘까요 뭐지 뭐지 으 오케닌들 유물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으아 이거다 유물인가봐 뭐지 뭐지 뻥 이지롱 아 뭐야 뻥 이라고요 이게 무슨 뭐야 거짓말이란 말이야 아 얘들아 속았니 아 뭐야 엄마 뭐야 엄마 장난이었어 아 그래 엄마가 장난친거야 아 뭐야 진짜 진짜 유물 있는 줄 알았네 와 무슨 선물인지 기대했는데 힝인 인자 패션 어 принципе 그래도 재미있었지 재미있었잖아 아 어 재밌긴 했어 다이아몬드 기대 했던데 재밌다 뿜뿜 하하하 그 때 너무 열심히 수수께끼 풀었더니 배고파 맞아 배고파 배고프지 너는 뭐 먹고 싶어 치킨 먹으면 안 돼 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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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는 또 치킨 먹지 너네 그저께도 치킨 먹었잖아 맨날 먹어도 안질려 치킨은 아우 정말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주말에 또 시켜달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네 좋아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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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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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도 create 수수께끼 빼고 치킨 먹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공했어 와우! 오늘 완전 완전 퇴퐁퐁! 알켓! 성공! 끝내? 어! 안 돼! 어! 으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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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죄송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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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